도전 정신 요새 넷마블이 일을 갈았나 봐 이렇게 유명 IP를 사가지고 한다니 도전 정신 같이 보시죠 넷툰 진짜 유명하잖아요 블러블루저 유리한게 몇개야 도대체 유령 이라니 유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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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밍순 이게 유명 웹툰인 만큼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픽을 제가 메이저분들이 하는 거를 시연하는 걸 봤거든요 엄청 좋더라고요 데빌메이크라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데빌메이크라이 느낌도 나고요 어쨌든 5월 8일 날 정식 오픈을 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찍먹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찍먹은 해볼 생각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웹툰이니까 5월 8일 사전 예약 중 5월 8일 오픈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8일 오픈을 하시길 바랍니다 5월 8일 오픈을 하시길 바랍니다 5월 7일 오픈을 하시길 바랍니다 5월 8일 오픈을 하시길 바랍니다